와 잠깐만 잠깐만 번혜야 조금만 여기 펜트 자 상황 나 못해 뛰어 봐봐 보면서 해야지 와 와 다시 와 박살을 마시게 뛰어와 뛰어와 나이스 뛰어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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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다음 스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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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스파이크 스파이크 뛰어와 하나 뛰어와 왔다 뒤로 와 뒤로 와 일단 여기로 뛸거야 몸을 올려야 해 누가 제일 잘 울린거야 여기다가 시작 자! 자!